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66년이 되는 날입니다. 참 기쁜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밤은 축하 음악 예배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엘림 찬양대 이한주 지휘자와 성가 대원들이 매일 밤 이곳에서 열심히 찬양을 잘 준비하였습니다. 이 시간 귀한 찬양으로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또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함께 수고했던 우리 모든 분들과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린 지난 한 주 동안 특별스백기도에 모였습니다. 히브리스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의 삶과 믿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흔히 우리는 믿음의 사람을 생각하면 한 개인을 생각하곤 합니다. 어떻게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히브리스에서 말하는 그 믿음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스 11장에서 말씀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개인의 믿음에 대해서 나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히브리스 11장을 목상하면서 저는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스 11장이 전하는 그 믿음은 개인의 믿음이기도 하지만 또한 공동체의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스가 강조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개인의 믿음 너희 각자 믿음을 잘 갖고 잘 살아라 이런 말씀보다도 공동체에 속한 모든 개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사람도 낙오가 되지 않냐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의 믿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스 11장 23절부터 31절에 나온 말씀이 저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목상하면서 나의 믿음 또 우리 공동체의 믿음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66년 동안 함께 교회를 일구왔고 이제는 교회 창립 100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할까요? 어떻게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을까요?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세우는 공동체의 믿음 우리 은광고여의 공동체의 믿음을 함께 나누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히브리스 11장 23절부터 31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이스라엘이 형상된 믿음의 기초에 대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금 역사, 가난의 역사 이 두 가지의 사건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역사 가운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모세 개인의 믿음도 강조하지만 이스라엘 공동체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 홀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한 것이 아니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의 개개인이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함께 교회를 세우는 함께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는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 모든 가정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모든 가정 가운데 한 가정이 누구의 가정인가요? 바로 모세의 가정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였습니다? 내게 주신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였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낳았습니다. 모세를 낳았을 때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였습니까? 특별한 아이라고 참 아름다운 아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써주신 귀요한 아들이라 생각하였습니다. 당시 예금의 바로는 아주 무서운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히브리 사람 가운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들은 모두 다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이런 무서운 명령을 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간이 갈수록 기하급수적 늘어나자 그들의 귀세에 눌려서 이란 명령을 모세의 바로가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바로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바로의 명령을 어긴 것은 무엇을 뜻하나요? 나는 우리 자녀를, 내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겠다고 하는 그 각오와 결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리라. 바로의 명령을 무시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녀를 지킬 것을 세상 앞에,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처럼 다른 가정들도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것입니다. 모든 가정이 모세의 가정처럼 믿음으로 자신의 자녀를 지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명령 안에서 멸족당하지 아니하고 수십만, 수백만의 벤족으로 다시 거듭나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구원 역사에는 이스라엘 모든 가정의 결단과 신앙이 담겨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으로 지도자 모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습니다. 모세는 애국의 왕자였습니다. 애국의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을 왔다가 갈대 상자에 든 모세를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의 이름을 물에서 건져냈다. 모세라 지었고,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였습니다. 모세는 애국의 왕자로 교율받고 자랐습니다. 애국의 왕자로서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그 길을 선택하기만 하면 평생토록 애국의 왕자로 살아가는 기쁨을, 그 부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미국은 신분에 관계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모두 다 미국 시민권을 줍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태어나자마자 미국 시민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20살이 되면 미국 시민권을 선택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를 본인이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살아보니 미국 시민권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미국에 이민 간 사람들이 이 시민권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모릅니다. 시민권 받게 되잖아요. 이 어르신들이 펑펑 옵니다. 너무 감사해서 내가 이제 미국에서 걱정하지 않고 잘 살게 되었다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저도 미국에서 잠시 불법 체류자가 되어서 이 시민권자가 어떠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뼈저리게 느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성인이 되면 미국 시민권 가질래 말래 이렇게 하게 되면 대부분 거의 100% 다 그 시민권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모세도 그렇습니다. 애국의 왕자 신문을 유지하면 어마어마한 특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모세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애국의 왕자의 특권을 누가 버리겠습니까? 그거 가져야죠. 그거 가져야지 주의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가지러 갈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하였나요? 놀랍게도 그는 이 왕자의 특권을 가감하게 포기하고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왕궁을 떠나서 강야로 그는 걸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국의 구원 역사를 경험한 것 그것은 지도자의 믿음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에 크게 일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결단이 매우 중요하죠. 가정에서도 부모의 결정이 매우 중요하고 교회도 그렇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의 결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도자 모세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의 결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였습니다. 여러분 본문 29절과 30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그 믿음으로 구원 역사에 참여함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넜으며 믿음으로 그들은 7일 동안 열이고성이 무너질 때까지 함께 돌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는 모세 홀로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참여하게 될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열이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구원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부분을 크게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부모, 모세의 개인의 믿음은 크게 강조하였지만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가정과 개인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가만히 목상에 보게 되면 모세의 부모와 모세의 자신만 결단하고 순종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모든 가정들 모든 개인이 똑같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한 것이죠. 귀생나합이 자신의 죽음을 무릅쓰고 이스라엘 정탐권을 숨겨둔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론이 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낙과 같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결단한 것이었습니다. 함께 순종하고 결단하게 될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함께 누리며 기뻐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한 개인의 기도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니죠. 물론 지도자 개인의 노력이나 기도도 무척 필요합니다. 그러나 함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역사를 보게 되면 처음에 어떻게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만 기도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20명의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게 될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골고루 다 임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게 될 때 함께 힘을 모아서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교회 역사를 시작하고 이루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을 앞두고 마음이 참 기뻤습니다. 우리 교들이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무척 기쁘고 더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3주 가을붕에 시작하면서 걱정이 참 많이 되었습니다. 저녁 예배 많이들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강사 목사님 모셔 놓고 우리 교들이 적게 모이면 참 민망할 수도 있겠다 하는 제 나름대로 고민을 하였는데 참 감사하게도 많은 교들이 나와서 2층까지 가득 채우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얼마나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특수의 우리 자녀들이 함께 참여하는 걸 수오면서도 무척 기뻤고요. 또 이후 초청주일을 앞두고 수요일마다 전도대가 거리 나가서 전도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기쁘고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또 신유세들 위해서 은핏대학을 섬기는 사역자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크게 감동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구나. 또 신유은 이 은빏대학에 참여한 우리 교우들의 칭찬 소리를 들으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크게 기뻤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말씀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어린 자녀들과 또 특색이 나온 부모님의 모습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란 공동체의 모습을 보시면서 크게 기뻐하셨다고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고 또 믿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를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엘림 찬양대가 그동안 정성을 다해서 이 음악 축하의 배를 잘 준비하였습니다. 이해안주 지휘자님 또 모든 대원이 함께 아름다운 하모니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기대만 하지 마시고 또한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엘림 찬양대의 아름다운 하모니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서 백년을 향하여 걸어가는 믿음의 공동체의 사랑의 공통점이 될 수 있기를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